혜인이도 한국사람 다 됐어? 여기 집이야, 집? 어? 아, 나 여기 처음 와봐요. 나도 처음 와봐. 아버지가 혜선이 위에서 모았던... 아이고, 혜선이가 되게 이쁘하네. 엄마, 이거 내꺼잖아요. 아니야, 네꺼번에 꽂았어. 그냥 할아버지가. 이 생략 다 사달라고 해. 나도! 나도! 할아버지! 할아버지! 나 떼도 사주세요, 찬낙감들. 할아버지 이거 다 쓰려봐. 너는 신약 쓰잖아. 이거 놀아. 엄마, 혜인아, 혜인아. 아, 콜라나. 몇 개인가 다 시간 많이 해? 여기가 없어요, 안에. 난 술까지 몰라. 이장님하고 저녁에 6시에 약속해 주세요. 아, 그래요? 네, 알았어. 엄마! 네, 괜찮아요. 가자. 네. 한국은 전기세, 라스세, 비싸. 알았어? 아빠, 아냐, 이거 앞에 앉으라고 말해? 아냐, 지금 앞에 앉아. 할아버지가 앉아야지. 왜요? 어때요? 이거 재밌는 데 아니잖아. 재밌는 데 아니에요? 응. 네. 아우, 많이 올라와. 아우, 많이 올라와. 나 산 갖고 가지. 다 했어? 다 왔어. 한국 사람 다 했어? 응? 한국 사람 다 됐어? 응. 이제 혜인이가 한국 사람이야? 응, 됐지. 됐어, 이제? 응. 어때? 1, 2, 3, 4, 5. 아, 로비아 거만 빠져네. 왜 내 거 없어? 지금 없어졌어, 로비아. 1년이 지나서. 그래? 그럼 혜택 안 받아? 응. 응. 휴가 돈 손도 좋다. 혜인이도 한국 사람 다 됐어? 와우! 재밌어? 엄마 감기 걸리면 뭐해요? 병원 가야 돼? 약 먹어야 돼? 응. 엉덩이 해주세요, 일단은? 응. 유산이 맘에 들어요? 네. 내가 우선 내 거 됐으면 좋겠다. 사주세요. 아빠 언제 들어가? 그런데 냄새가 나. 냄새가 나? 페인트 냄새야? 응? 페인트 냄새야? 오늘 로비에게 운을 먹는 거 아니었는데. 아빠 오랜만에 앉아, 여기. 오빠 어떻게 됐어? 하시도록 하고. 응. 응. 불은 항상 크고 가요. 아아. 됐다. 혹시 모르니까 우삼도 챙겼어? 응. 누구랑 밥 먹으러 가? 여기 그. 마을 이장님하고. 아버지하고. 좀 친하신 분도 계신다고 하더라고. 아 그래요? 응. 식사 대접을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응. 엄마는 앉아고 싶어요. 앉아. 네. 뭐 먹으러 가는지 모르고? 오리. 오리? 오리? 응. 아이씨. 일찍 갈았으면 아까 좀 잠을걸. 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우리 모령에서 수영장 갔다 고기? 저기 누나랑 같이 먹었잖아. 저기. 계곡에서. 아아. 그런거? 응. 그거야. 그것도 맛있지. 방금 날씨 어때? 조합. 조합? 그래도 조합?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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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죽다 여기. 기다려다. 괜찮아. 봐봐요. 러닝머신이네. 이거. 이거. 이거 빼면 멈추나. 아우. 러닝머신 있죠. 예. 치퍼도 대. 야 다 있어 오 김제빈장구. 이거 뭐야? 한국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이런거 참 잘ον았다. 뭐 돈 입고 Assistant 주민호 좀 보여주면 새로 나온 메시지 여기가 잘 돼 진짜 잘 안 갔다 여기 여기 집이야 집? 이거 박수 봐봐 이거 냉장고 이거 가장 집이랑 똑같은데? 나도 좀 놀랄게 놀랍다 왜 이렇게 좋아? 이야 너무 좋은데? 너무 좋은데? 괜찮지? 완전 깔끔하고 화장실 갔어? 아니 우리 형 다시 가야 돼 화장실 터끗해 치가 안 나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와 냉면 보이시다 이거? 이거 떨어뜨리면 돼 누나이들 여기 와서 놀아도 되겠는데? 얼마니까요 여기 매일 오야겠는데? 이거 이거 아니야? 진짜 잘 안 왔다 여기 다 있어요 그럼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 모이는 곳이에요? 밥을 해야죠 어? 밥을 해야죠 밥은? 밥도 여기서 해먹고? 해먹고 재료도 사다 놓고 그 나라에서 사줘요? 그거? 세류? 공기랑 무 이런 거는 한국밖에 없는 거 같아요 왜? 우리가 없어요 나 보기에는 한국 사람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같은데 여기 안에 화장실이 있고 네 봤어요. 깊다고 여긴 남자 화장실 안에 있고 아 그래요? 여자 화장실 다려있고 여자 여자 화장실 다려있고 이거 에어컨 여기다 에어컨에 두고 에어컨 이 집다 나도 여기 와가지고 운동해도 돼요? 대신에 와가지고 여기 왜? 한번 해봐. 나도 해볼게 네가 먼저 해 나도 한번 해볼게 진짜 잘하나가지고 너무 놀랐네 배민아 이리와 가자 물 부으러 가자 이리와봐 무더위 심사 와우 진짜 좋다 한국에 할머니 할아버지도 이렇게 챙겨주고 나라에다가 공사로 갖추고 이렇게 해주는 거 보면 진짜 놀랍네요 엄마 가요 다들 와야지 다들 놀랬어 놀랬어 안녕하세요 이거 웬만한 가정집보다 좋아 뭐요? 이거 몇 대 같이 있고 대회도 있고 이거 화장실 남자 화장실 다려있고 여자 화장실 다려있고 진짜? 오빠 이거 한국밖에 없는 거 같아 이런 거 이런 거 그런가? 없어 그런가? 모르겠다 외국에 문자 우리 집에 가면 없지? 없어 이런 거 이렇게 잘하려면 누구 집에 가겠어? 에어컨도 집에 가기 싫지 에어컨도 빵빵하게 틀어 그래 여기서 하셔가지고 여기서 산다가 여기 자고 먹고 자고 이렇게 하면 잠은 집에서 자고 어머님들이 할 거 없을 때 모여가지고 장기 두고 이런 거 다급 두고 귀찮네 아 아 아 아버지 근데 이거는 나라에서 돈 주는 거예요? 응 나라에 그래? 응 치킨도 멋있고 와 치킨도 멋있고 계절마다 멋있는 거 같아 그러게 여기 이렇게 분위기 있는 식당도 있고 여기 또 날씨가 추웠으면 또 응 그러게 아들 들어가면 먼저 왔어 네 사랑해 가자 가자 안돼 너무 예쁘다 너무 예뻐 나 여기 처음 와봐요 나도 처음 와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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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발 꺼서 벗어야지 반갑습니다 빨리 와 안녕하세요 나 있을게 돼요 빨리 와 빨리 와 안녕하세요 우리한테 여기 안 그래 여기 저기 저기 안 돼? 아니야 됐어 그만해 또 제주도에서 이거 하나 만지면 아들 났다고 했는데 만져볼까 아들 줘라 아들 줘라 난감하네 야 미세요 서있잖아 가 응 맛있다 맛있다 진짜 거짓말 아니고 스트레스 부를때 마음이 편안한 곳이다 노래같이 이렇게 나무들 물소리 진짜 좋다 언니 맛있겠다 그래서 늘어질 때 많이 물으시더라구요 왜 너로 부를까 난 또 그 우리가 아니야 우리 샌드폰 뭐니 아닌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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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한국은 남는 거로 볶음밥 해주는 거 아니야 먹어도 한국에서 한국 한국백은 없는 거야 응 백수로 밥 말아먹었어 네 잘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게 먹고 추웠어요 아버지 추웠어요 추웠어요 가자 엄마 이제 마트에 가요 안녕히 가세요 네 수요일에 가세요 네 수요일에 가세요 네 수요일에 가세요 수요일에 가세요 네 다음주 수요일에 오세요 네 네 어디요 예 네 수요일에 가세요 네 수요일에 와 오늘 바꾸러가 가자마 감사합니다 아버지 덕분에 좋은 사람도 만났습니다 아버지 덕분에 좋은 사람 만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덕분에 좋은 사람 만났습니다 감사합니다 키가 얼마씩 신장이 170 와 혜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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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놔봐 우리 울었잖아 아빠가 파티 사왔어 좋아? 응? 울지마 이제 울지마 혜민아 알았지? 오빠 오빠 우스비키스탄에서 어? 오빠가 돈 달라고 했는데 입장 바꿨어 아니 한국 왔을 때는 러빙이지 돈 달라고 하네 돈 줘 아니 내 돈이 로비아 돈이고 로비아 돈이 내 돈이 아니야 그럼 그래 그거는 그럼 가도 줘라 알아서 쓸게 알았어 내가 저기 나 100원도 없어 알았어 2천원도 없고 통장 만들어 돈 이렇게 넣어서 카드 줄게 아 돈 좀 빌었고 카드 줄게 카드로 둘 필만